안녕하세요 디바이수성 수성 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업스타일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짜잔 업스타일 뭐 이런거 어떤거 할까 막 고민하다가 뭐 이런 다이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던 이거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은 포니테일 스타일핀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다이소에서 천원 이걸 가지고 쉬운 업스타일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꼬리빗 필요하구요 아이소에서 산 제품 이 제품 고무줄 고무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매직 매출얼 가르마를 이렇게 타 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요 앞머리 느낌을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지그재그 느낌으로요 지그재그 느낌으로 이 정도 내고 옆머리 살짝 이렇게 옆머리 구렛나루 좀 살짝만 넣을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약간 옆머리만 살짝 구렛나루 조금만 뺄까요 먼저 이렇게 빗질 하시기 전에 에센스 한 이 정도 바르겠습니다 에센스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 너무 과도하게 바르시면 머리가 눅눅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발라주세요 먼저 이렇게 에센스를 골고루 이렇게 잔머리가 너무 삐져나올지 않을 정도 느낌만 좀 전에 섹셔닝 한 거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윗라인만 이렇게 좀 발라보겠습니다 윗라인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빗질을 어느정도 곱게 느낌을 연출해 주세요 빗질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특히 남자들이 머리를 잘 못 묶으시는 이유가 머리를 자기 본인 머리를 안 묶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의 느낌 이렇게 갈고리 느낌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서 내추럴하게 오늘은 아주 내추럴하면서 되게 아주 쉬운 업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으로만 좀 최대한 한다 정도 해서 내추럴 볼륨 살리시면서 이렇게 너무 힘주지 마시구요 딱 잡으시고 밴딩으로 투밴딩으로 바로 묶겠습니다 투밴딩으로 잡으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너무 힘 없이는 말고요 이렇게 묶어 주셨으면 이렇게 잡으셨죠 이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정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묶었습니다 오늘 다이소에서 구입한 이 제품 요거는 좀 요렇게 좀 할까요 이렇게 살짝 끝을 조금 더 빼쪽하게 좀 더 나오기가 쉽게요 살짝만 이렇게 걸쳐만 놓을게요 한 요정도 요정도 걸치면 되겠다 이정도에서 걸쳐만 놓고 지그재그 느낌으로 일단 탈게요 섹셔닝을 지그재그 느낌으로 한 다음에 꼬리빗으로 이렇게 빗질을 곱게 해주세요 에센스도 조금 밑라인 조금 바를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는데 너무 과다하게 바르시게 되면 머리 자체가 굉장히 좀 눅눅해질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발라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끝까지 잡으세요 그리고 쭉 빼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쭉 빼실 때 이거를 머리를 그냥 손으로 놔버리시면 좀 힘이 없어 없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잡고 계세요 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실핀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끝라인으로 지그재그 하다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몇 번 하신 다음에 쭉 힘있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엄청 쉽죠? 그 다음 옥 섹셔닝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빗질을 에센스 바르시고 손으로 이렇게 좀 바르신 다음에 깨끗하게 결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요 그래도 오늘은 내추럴 한복머리다 생각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을 한 다음에 빗질을 하시고 빗질을 하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으시구요 다시 반대편에서 쭉 땡겨서 쭉 땡겨주세요 이렇게 쭉 땡기실 때 위에 잡으시구요 이렇게 땡기시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실빈을 하나를 이렇게 실빈 하실 때는 핀이 최대한 안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할게요 실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잡으시고 끝까지 하신 다음에 속에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구요 이 상태에서 좀 말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뒷머리를 한번 이렇게 웨이브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느는 이유는 요즘에는 머리가 일자머리보다는 층 있는 머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튕겨져 나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가 좀 튕겨져 나오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브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뭐할까 찾아보다가 인터넷으로 이거 이 스타일이 있더라구요 너무 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아 이거 스타일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닥 닦이로 이렇게 이렇게 둘 밴딩으로 끝을 이렇게 묶어 주세요 묶으신 다음에 윗 라인을 살짝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 보다는 조금 굵은게 더 이쁘더라구요 바로 말아 보겠습니다 슬슬슬 이렇게 그냥 말하세요 속에다가 이렇게 눈 다 느낌으로 그래서 끝에 잡으시고 실핀으로 잡으신 다음에 실핀으로 이렇게 끝에만 연결해서 쭉 하나 이쪽도 하나 해볼까요 이쪽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으쌰 두개를 넣었죠 이렇게 이렇게 는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만 좀 드시잖아요 이 느낌에서 이제 결을 한번 빼볼게요 결의 느낌을 좀 포인트로 좀 빼는다 느낌을 잡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곱게 최대한 천천히 보시면서 한올 한올 웨이브가 조금 살 수 있도록 이건 좀 천천히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깐깐 잘못하면 결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최대한 천천히 어딜 될까 생각하시고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천천히 벌리고 조금씩 빼주세요 이렇게 결의 느낌을 잡아주시면 요즘에는 항공머리라고 해도 깨끗하다 느낌보다는 이렇게 결감을 조금씩 살려가지고 하는 업스타일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손으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뒷머리는 조금 더 빌까요 볼륨이 살아야 보여야 되니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감상적으로 스프레이 조금씩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머리도 이렇게 보시면서 볼륨선 느낌 조금 더 만져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결의 느낌이 뭉쳤다기 보다는 뭉쳐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살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결감을 저는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되게 풍성해지고 느낌이 예뻐졌다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앞머리는 살짝 이 정도 뺄까요 이 정도 빼고 살짝 저는 후까시를 좀 넣어 볼게요 이쪽 볼륨이 아무래도 좀 살아야 머리가 좀 이쁘더라구요 뒤쪽에서 살짝 후까시 아 후까시보다는 백홈 백홈을 좀 넣은 다음에 살짝 느낌에서 결의 느낌 맞춰서 그냥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죠 뒷머리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결의 느낌을 이렇게 보시고 뒷라인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핑클 꽂아주세요 이렇게 핑클 꽂으시고 결의 느낌에 맞춰서 이렇게 속에다가 살짝 밀어듣는 느낌으로만 하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다시 오시다 보면 이제 결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내추럴하게 그 다음에 핑크를 좀 이용해서 입양이랄끝을 지금 의리 diagn용이란 느낌으로 어 이렇게 ires 그렇.. 여기에 꼼없는 자 딱 엄격 조롱 지 이렇게 만들치 스프레이로 살짝 고정시킬정도만 줄게요. 이쪽이 좀 살아야 예쁜데 잘 안사네요. 이제 꼬리빗 느낌으로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는 가장 중요한게 결감의 느낌을 보시면서 연결해주는게 중요하세요. 스프레이 뿌리실 때는 가까이 뿌리지 마시고 멀리서 분사된다 느낌으로 그래서 살짝 별을 보시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게 가장 좋으세요. 이런식으로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느낌은 저는 이런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런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구요. 누구나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한번 이 스타일을 오늘 연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결 느낌을 이렇게 조금 뺄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스타일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